적어도 말이야 급소? 아요 아싸 왕호와 계절 들어갔네 안돼 제발 군화돌차 굿 자자 맹공축성 시간의 모래 와싹들 와싹들 아이고 짜짐쎄 마땅 마땅 축성만 제대로 잡혔어도 뭐 위험하진 않았지 엘리트 아 급소 벌써 쓸모없는거 봐봐 유통기한이 없네 요 요 갑작 그런데 제품 이쁠 이쁠 에 이런라 이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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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아유 아유 이런 급수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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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괜히 집은 것 같네 역시 왓츠는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늘 먹던 거 먹어야 돼 마스터 늘 먹던 걸로 어 아 아 아 그래도 육강령 잡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꿈이 되긴 했어 다음 턴에 잡을 걸 이번 턴에 잡았을군 집에 현실 집에 천신의 형상 아 별론데 지배를 지금 집고 사색을 집는 것도 방법이지 룬피 아니면 롤롤롤롤롤롤롤롤 가방 룬피도 되게 좋을 것 같음 상점 많이 봐야 된다 다 지워야 돼 여기서 하나 지우고 여기서 하나 지우고 진짜 시절댁이 없는 것만 주네 왜 이렇게 쎄 왓츠하니까 아니 고맙게 뭐 이런 걸 다 수만 떴으니까 제거만 하자 이제 제거 길만 걷자 음 늘 먹던 맛 맛은 대단히 안정적이야 고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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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화 왼쪽 길도 제거 뜰 수 있으니까 왼쪽이 낫지 않을까 오른쪽으로 가면은 상점 제거 비용 엄청 비싸질 텐데 여기서 상점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뭐지? 식물 어디간? 콜프 키 머니라 좀 약하네 이상의 씬은 새던데 아 그 뿌가 딜은 센데 와처가 딜이 모자라질 않으니까 퀴로가 없네 딜 모자란 애들한테 줘야 되는데 딜 모자란 애들한테 줘야 되는데 아 아 5 5 6 4 4 5 4 4 5 아주 쉽게 막았는데 어젯 로시아 왜타 라그나로크 뭐 강화하지 격분? 축성? 정권? 추월도 강화했겠다 그냥 아이를 하하하하 어어어어 마감 칼투채기방암 칼투채기방암 아하 죽어라 빵 기도 부복 충돌강타 쏠강타 온갖 쓰레기 뱀트는 다 나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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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것 같은데? 볼 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푸만 없으면 좋겠군. 마요 한 장의 차이. 영방. 그냥... 든지... 라그... 넘어 봅시다. 판다라. 한도. 잘 나왔죠? 잘 나오긴 했는데... 무의 4평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이 정도로는... 모자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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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트 적 있으니까 이쪽에 물음표 쭉 보면서 제거 노리고... 흠이 3평을 맞춤행. 그럼... 나오나... 이 소빨은 그 중에서 만나요... 어째 잡지? 와 철호 만사기 잡는 거 은근히 거지같아 내놓고 거지같은 건가? 왜? 다 얻었다 세상을 가졌다 이러면 내 꼬로미 저주 너무 안 좋아졌네 녹지 말걸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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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왓츠에 굿에 묻었어 음 제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봐도 어떻게 봐도 급소 지우는 게 맞는데 뭔가 아니 아직 반사기 있으니까 남겨두겠습니다 반사기 빙개 비행기 살까? 어차피 앞에 상점 없으니까 羅스! 흠!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를 위한 급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아니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외세지부리나? 외세영절. 영절이 여기서 쓸모가 있었구만. 아, 대단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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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들 10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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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는 그냥 부문데 왜 얘는 불먹고 하니 개오굴하네 금당자가 얼마나 유익한 유물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풀 떴다 아 이런 비풀 떴다 비풀 떴다 비풀 떴다 너무 많이 맞췄다 비풀 떴다 네 꼬마땅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증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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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달팽이가 아니냐 에헤이 아 상태 이상 넣지 말라고 임마 개인 비겁하게 하네 내려도 못 잡지 않나 내리지 말자 달팽이에 껴요 죽었지 아 이거 넷코롬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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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가 사자가 있네 어허코롬이랑 복프로 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어허! 음... 유리칼? 유리칼? 그래도 갑갑 쓰는데 급소! 오! 에헤헤 이출 이출 할만하지? 이출이 주 빠니기도 하고 이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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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하지? 이출이 배중시계... 보자 ан장밖에 뭐 못 뽑긴 하지만 순수 떠냐 이.. 순수! 떴네 안될줄 알았는데 Hua 1회 진. 어? 맞아야 되지 않음? 요정 며칠이야? 27 정도 세니까 다 맞으면 죽겠네. 몇힐이지? 24 힐인가? 29... 비행기까지 하면 그 정도 되겠네. 30 힐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교훈 하던 거 하자. 괜히 이상한 거 하지 말자. 완덤. 광속 굿. 그래도 급소가 반사기 잡아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